xsfm입니다. p o d e r a 사연을 보내주신 두 번째 아저씨는 트라이스테이트 얘기했더니 얘기 자주 했더니 트라이스테이트 근방에서도 사연이 오네요.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이운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문호동자로 종사하고 있는 이운사라고 합니다. 이거 일부 워드 프로세서에 펜실베니아라고 쓰면 표기 교정해줘요. 어떻게 해요? 펜실베이니아로. 베이니아? 그게 표기법이래요. 표기법이에요? 깜짝 놀랐어. 예전에 번역할지 처음 봐가지고 펜실베이니아가 맞대. 요즘은 바뀌었길 바래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현재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연대의 대학 측에 맞서 대학원생 노조 결성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며 생각할 점들을 많이 던져주네요. 그 아이씨가 요파씨가 기낭긴 학업가정에 큰 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xsfm에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래전부터 꼭 한번 보내보고 싶었던 좋게 된 사연 하나를 적어봅니다. 각색된 기억에 기반한 오래된 사연입니다. 네. 짧은 문단인데요. 엄청나게 오피셜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을 이렇게밖에 안 하고 사셨대요. 에세이를 많이 쓰셔서 그런지. 아주 함축적이고 있어야 할 정보들로 가득 차있는 어떤. 네. 인생 힘들어 보인다. 물론 존중하시니 고맙습니다만. 아주 짧은 문장의 자신의 근황과 그쪽의 분위기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애정 등등을 짧게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의바르게. 안타깝습니다. 인생 걱정이다. 때는 제가 대학 입학 후 두 번째 학기를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20살, 21살 이러실 때예요. 울산에서 처음 상경해 서울물도 한 학기나 먹었고 서울에 있던 덕분에 광화문과 시청 등지에서 월드컵 응원도 신나게 만끽할 수 있었던 저는. 에이. 그때는 다 어딜 가나 다 했는데. 서울 안에서 됐는데. 대학 두 번째 학기를 맞아 지극히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학기에는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던 선배 동기들과의 술자리도 두 번째 학기를 맞으면서 꽤나 뜸해진 덕분에 학창시절부터 꿈꿔왔던 생활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밤낮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식사만 해가며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온라인 게임에 매진할 수 있었죠. 그렇죠. 지금 02학번 정도로 보이잖아요. 월드컵 한 학기, 두 학기만 했는데 월드컵 그거 했으니까. 그때 친구들이 게임 많이 했죠. 한국의 20살들한테는 이게 삶이죠. 라이프 스타일. 수업에 못 들어갔던 나날들의 초반에는 조금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죄책감은 3주차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일말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제 대학 성적 확인서에 1학년 2학기는 존재하지 않지만요. 등록금은 전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온라인 게임들을 옮겨다니며 안착할 곳을 찾던 중 드디어 발견한 바로 그 게임. 최초 성인용 온라인 RPG 게임 A땡. 이런 게임이 있었대요. 왜 하필 이런 거죠? 내 런칭 소식을 덮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직감했지요. 런칭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게임은 굉장히 무료한 게임이었습니다. 광고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요? 실망감을 안고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저는. 이게 한국의 MMORPG 팬들의 안타까운 점이죠. 2렙이라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못 놓는다. 그런 사람 되게 많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저는 혹시라도 게임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게시판을 뒤적였고 마침 흥미로운 이벤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강호동 씨의 천생연분이라는 미팅 프로그램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었고. 네, 맞아요. 게임 기획사 측에는 게임 홍보차 비슷한 포맷을 따와서 여자분 한 분 대 남성 게이머 3명의 미팅을 주제로 한 시간짜리 게임 방송을 모 게임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시대적이라고 말하려고 생각해보니까요. 구시대에 있던 일이죠. 그렇죠. 약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뜩이나 무료에 있던 저는 별 생각 없이 셀카로 찍은 사진 한 장을 첨부해 이벤트에 응모했습니다. 자기소개란에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유치찬란한 재미있는 놈입니다. 이라는 짧고 굵은 한 문장을 남겼지요. 이때의 셀카는 또 땡두리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핸드폰도 셀카를 찍을 수는 있었어요. 240p 정도의 사진으로. 그렇지만 게임방에서 사시는 분들은 주로 그런 거 올리고 할 때 모바일로 막 완전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땡두리로 찍은 다음에 그 건물 안에서 이렇게 올리고 게시판에 응모하고 이러죠. 땡두리라고 하니까 커리를 먹고 싶네요. 뭐야? 땡두리야? 며칠 후 응모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제게 방송국 작가님의 전화가 실제로 걸려왔고 극도로 당황했던 저에게 당시 대화 내용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의 제안을 분명히 승낙했었고 인터뷰 날짜와 방송국 위치도 통보받았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어안이 벙벙해져있던 저는 점차 시간이 흐르며 온몸의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참 반응이 달라요. 묘합니다. 드디어 왔다. 뭐가요? 전화가 왔어요. 역시 서울은 기회의 땅.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내 인생의 크나큰 전환점을 맞이할 계기. 그 전환점은 지금까지는 요파씨의 사연 정도인 것 같습니다. 15년 후에 그나마 보낼 수 있었던. 상상의 날에는 끝없이 펼쳐졌고 저는 파노라마같이 펼쳐지는 게임 방송 출연을 계기로 연예계로 진출하는 제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죠. 그 당시에 인터넷 스타 콘텐츠를 인터넷 환경에서 문화에서 찾아내려는 시도들도 좀 많이 있었고. 지금이다. 그때나. 다시 말해서 대형기획사 출신이 아니라 일반인 이런 콘텐츠가 조금씩 올라오게 했을 즈음이었잖아요. 비록 케이블 TV 방송이지만 저는 조만간 1시간짜리 방송에 주연으로 출연할 것이고 최대한 나름의 매력을 뽐내 방송 관계자들의 눈을 사로잡기만 하면 그 뒤는 자동으로 흘러갈 것.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윤사 씨에 대한 비호감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뷰날이 다가왔고 저는 결혼한 마음으로 TV에서나 봐왔던 방송국에 정식으로 입성했습니다. 건물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정식으로 입성했대.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입성한 거겠죠. 정식은 아니죠 사실은. 전화를 주신 작가님을 만났고 멋진 롱코트를 입은 젊고 혼칠한 게임기획사 대표님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전해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게임회사 대표님만 기억이 나요. 외모가. 그리고 잘생겨 보여요. 작가님은 그냥 만났어요. 되게 아래위가 확신한 사람입니다. 비호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3명의 남성 참가자 중 가장 먼저 도착했던 저는 다른 참가자들이 도착을 하면서 크게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미팅 프로그램의 경쟁자가 될 다른 두 분의 키와 외모가 저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겉모습이 전부인가요? 포기할 수 없었죠. 작가님께 친절하게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저를 포함한 3명의 참가자는 게임 방송에 걸맞게 각자의 게임 캐릭터로 실제 게임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은 에이땡 마법같은 사랑. 아저씨는 이런 걸 정확히 저는 알 수 있다고 천리박교수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남자만 할 게임 이름이 있는데 프로그램 제목 남자만 볼. 한 명의 여자분은 당시 화제가 되고 있었던 니모의 프로게이머 분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한 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 참가자들이 간단한 소개를 한 뒤 각종 벌칙을 동반한 게임 관련 퀴즈가 이어집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의 클라이막스인 참가자들의 장기자랑 코너. 이후 여성이 남성 게이머 한 명을 선정해 커플로 맺어지고 선정된 남성 게이머의 실제 게임 영상이 방영되는 순서였습니다. 선정된 남성 게이머의 게임 영상은 어떤 면에서 멋진 건가요? 선정된 분 나면 게임도 엄청 잘하게 되고 이런 건가요? 안승준군은 이렇게 이해시켜야 돼요. 네이티브 광고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방송가의 고충의 문제다. 이게 무슨 컨셉이라고. 참 어렵겠다. 방송 만드시는 분들. 작가. 그래서 장기자랑은 뭘로 하시겠어요? 저. 어... 없는데요. 작가. 아 그럼 그냥 노래라도 한 곡 부르시겠어요? 저. 이윤... 예. 이윤이라고 적어주셔가지고. 말이 나오다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작가. 참고로 발라드는 안 돼요? 분위기 가라앉아서. 저. 어... 저 발라드 아니면 딱히 부를 노래 없는데. 어... 저는 여기서 이 이윤사 씨와의 싱크로를 느꼈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제가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노래방 가면 분위기 띄우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요? 저랑 노래방 가면 되게 신나했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아 그래요? 춤추고 난리 다녔어요. 아... 제가 들어가면 정말 달랐어요. 분위기가. 선곡을 어떻게 했었는데요? 기억도 안 나. 음... 자신감이 충분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어... 고등학교 일하는 때부터 한... 또... 친구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음... 대학 사회까지 포함해서. 어느 순간부터... 네. 발라드밖에 안 남은 거야. 음... 에포토리가. 음... 그래서 부를 게 없어. 그렇죠. 이제 가서 한 26일 때부터는 뭘 불러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그때부터 노래방이 안 나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거 누르지 않나요? 야 이거 해. 그래서 본인 노래방 눌러주지 않나요? 노래방을 안 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언젠가부터는 감이 확 사라져가지고. 노래방에서 분위기 못 맞추겠다. 난 발라드밖에 못하는데. 네. 그런 상황이에요. 어... 저 발라드 아니면 딱히 부를 노래가 없는데. 작가. 자기소개를 한에 재밌는 분이라고 소개하셨잖아요. 저. 어... 에? 아... 에. 어... 괄호 열고.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괄호 닫고. 작가. 방송일까지 시간이 몇 주 남았으니까 새로 하나 준비해보세요. 공명은 방송 전까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해놓을게요. 저. 어...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방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그 바깥에서 불려온 사람의 차이죠. 그 바깥에서 불려오는 사람은 장난이에요. 재밌어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까먹어요. 방송 노동자는 노동이죠. 그렇죠. 일이죠. 장난이 아니죠. 간극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바깥에서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나 참가해줘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서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걸 보면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처음 기대하고 너무 달라지고 마치 내가 참가마는 이쪽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다가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고 막 눈치를 보게 되고 맞춰가게 되죠. 그렇게 되는 방송은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그 이은사 씨께서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사연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엄청난 성의 있는 사연이 왔거든요. 그렇죠. 방송하는 저희를 되게 많이 배려해주고 계세요. 사연을 보면 볼수록. 한심한 대화를 마무리한 저는 자신 있게 장기자랑을 논의하는 다른 두 참가자들의 모습을 멀리하며 극도로 떨어진 자신감과 크나큰 근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넘치는 끼를 발산했던 연극활동에 큰 열정을 지니고 있던 아 본인이 아니군요. 네 그러게요. 친구 A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늘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 또 돌아왔습니다.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는 2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잘하던 분이실 수도 있으니까. 그 친구의 1대1 코칭까지 받아가며 자신감을 회복한 저는 아래에 당시 생각으로는 완벽했던 장기자랑 계획을 세웠습니다. 1. 생활 사투리 그렇죠. 시작됐습니다. 멍청이와 더 멍청한 사람들이 열심히 도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5년 전 트렌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얼마나 미쩌야 본전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한국인들이 무대에 나가서 시킬 때 특징이죠. 무대에 나가서 뭐 하라고 시킬 때 하는 사람들은 다 미쩌야 본전 정도의 콘텐츠만 준비합니다. 맞아요. 오버하기 싫어서 말이죠. 오버해서 잘 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네. 괄호 초중고대 동창인 절친도우미 B 등장 아. 네. 울산 분이시겠네요. 둘 다. 네네. 두 분 다. 2. 분위기가 충분히 뜨지 않으면 연이어 싸이 음악에 맞춘 청담동 호랑이 춤 15년 전에 이런 게 있었군요. 청담동 호루라기겠죠? 호루라기 아니 모르겠어요. 호루라기는 기억이 나는데 네. 청담동 호랑이라는 것도 있었나요? 3. 그래도 충분치 않으면 비장의 무기 고등학교 선배 윤수일 씨의 아파트 이미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이 사연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완벽한 구상과 짜임새 있는 계획에 극도의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제 제안을 받은 친구 B는 절친답게 흥쾌히 도우미 역할을 승락했고 우리 둘은 같이 크나큰 꿈에 부풀었습니다. 저와 친구 B는 친구 A의 개인 코칭을 받으며 좁은 기숙사방에서 밤이 가는 줄 모르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아, 이럴 수 있군요. 그러게요. 결전 혹은 데뷔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자신감에 부푼 저는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그 자신감의 폭이 엄청 낙차가 크신 분이에요. 어릴 때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뭘 당해봐야지. 실제로 방송국 가서 다른 상대방 방송국 분위기가 생각보다 엄격하고 중압감이 있어서 자신감을 상실했다가 다시 친구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찾았다면 그냥 적정한 선을 지킬 일이지 다시 또 극도로 상승하여 홍보를 시작하고 조만간 방송 출연을 할 것이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방송계에 진출하게 될 것 같으니 꼭 챙겨보도록 하라고. 방송 날짜는 아직 모르나 방송 녹화가 끝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평소 저와 친구 B와 가깝게 지내던 여자 사람 친구 C가 큰 관심을 보였고 급기야 방송국에 같이 가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 응원군이 굉장합니다. 근데 기억해보면 어릴 때는 주로 다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끌어오르고. 저도 처음에 밴드 활동할 때 방송을 케이블 쪽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당연히 하겠지만. 회사 만나기 전부터 인디 그쪽에서 무슨 컴퓨티션에서 우승을 하고 이런 바람에 케이블 채널에서 심지어 지금도 있는 스타일이 있는 채널 같은 데서 인디 스타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해서 몇몇의 밴드를 팔로우 하면서 찍고 아주 소프트 다큐같이 찍고 이랬었거든요. 진짜로 이런 온갖 망상을 다 하긴 했었죠.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알려지고 알려져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꿈을 꿨다가 또 막상 해보면 너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회차 보니까 너무 후지게 나와서 우리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랬다가 또 뭐 하면 또 다시 기대감을 부풀었다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도 처음에는 말 안 하려고 했다가 또 말했다가 결국에는 똑같죠. 저도 처음에 22, 23살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난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일정이 있어도 빨리 집에 가고 이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저도 22, 23살 때는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은 사실은 그때 20살이었어요. 그러네요. 최소. 드디어 방송일이 다가왔습니다. 조금 당황스럽지만 녹화가 꽤 이른 아침에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TV에는 같은 건 쟁일 찍기 십상이니까 아침부터 하죠. 맞아요. 굳게 각오를 다진 저와 친구 B는 친구 C를 만나 같이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국에 도착한 저희는 다른 남성 참가자 두 분이 당일 아침에 펑크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헉. 현명하신 분들이네. 그렇게 상대들이 다 만만치 않은 사람. 잘생겼는데 현명하기까지 해. 이것은 흑역사가 되겠는걸? 하면서 출연을 거부하셨다. 급해진 작가는 친구 B에게 도우미가 아닌 정식 참가자로 출연해 줄 것을 부탁했고 B는 그리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같이 준비했거든요. 그렇죠. 남성 참가자 한 명이 더 필요해졌던 작가는 급히 소문을 했고 방송국에서 일을 하던 젊은 직원 D가 갑자기 소배됐습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덕분에 인원은 채워졌지만 문제는 사전에 녹화해뒀던 게임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출연 여성분에 의해 파트너로 선정된 게이머의 게임 영상을 방영해야 되는데 남성 중에는 저만 녹화를 해둔 상황이었고 심지어 친구 B와 방송국 직원 D는 그 게임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터였습니다. 결국 여성 출연자분께 3명의 남성 참가자 중 그래요. 방송국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반드시 저를 파트너로 지명해야 한다는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방송국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겠죠. 게임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네. 상황이 어찌 이보다 완벽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상태입니다. 사실 아직 정신 차릴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이 방송 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 그렇죠. 망해봐야 압니다. 그렇죠. 먼저 분장실부터 들러 친구와 함께 분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저와 친구 B의 얼굴에는 영혼도 모른 채 하얀 파우더가 흘러내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겹겹이 칠이 되었고 화장 처음 해본 거죠 거의. 옆자리에서는 TV에서 본 낯익은 얼굴에 남녀 진행자 두 분이 같이 분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장을 한 후 드디어 녹화 세트로 향해 정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이는 작은 모니터에 잡힌 제 모습을 본 순간 아 진실의 시간 화면 안에 너무도 어색하고 볼품없는 제 모습을 확인하며 이 순간 모든 자신감을 상실하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자신감을 쉽게 얻었기 때문에 쉽게 얻었기 때문에 쉽게 읽는다. 네. 계속해서 화면 속에 제 모습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부끄러운 마음에 달아나 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며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녹화가 중단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녹화 시작이 임박한 상황에 저는 애써 꽁꽁 얼어붙은 고개를 돌려 친구 B를 보았습니다. 피차 낱말할 처지는 못됐지만 초중고대 동창인 절친 B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여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을 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참 힘든데요. 초중고대 동창이면요. 모든 표정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처음 보는 표정이야. 처음 보는 표정이라는 건 정말 처음 보는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일 거예요. 주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무화지경의 상태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방송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녹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1부. 자기소개. 몸짓 하나 말 한마디 그리고 목소리마저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몸에서 빠져나가 있어요. 약간 빠져나가 있어서 아웃오브바디 익스피리언스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빠져나가야 됩니다. 유체가 이탈할 약간 걸쳐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미 미래도 막 보이고요. 이럴 때는 저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례야의 안승준 군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극도로 주눅이든 저는 어느새 수줍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투리도 점철된 상경한 지 얼마 안 된 촌놈이 되어 있었습니다. 괄호 실제로 녹화 후 자막이 이런 식으로 달렸고 모니터링을 하며 제 모습이 실제로 글이 보여 자막을 부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 또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친구 B는 달랐습니다. 주인공은 이분이네요. 친구 B는 당당히 본인을 게임계의 박지성이라고 소개하면 말문을 열었고 이건 물론 써주신 것 같습니다만 스스럼 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비록 얼어서 표정이 없었고 행동 하나하나가 로봇 같긴 했지만요. 친구 B의 용기 있는 모습에 감탄을 하여 잠시나마 나도 분발해보자 생각하는 찰나 방송사 직원 D 아 남자 3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금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2부 퀴즈 게임 관련 정말 너무 쉬운 퀴즈들이어서 저는 무사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친구 B와 직원 D는 게임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기에 단 한 문제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 직원 D께서는 남자 3번께서는 그 게임 방송국 말고 다른 계열사에서 오셨나봐요. 그런가 보네요. 그나마 직원 D는 운 좋게 비교적 무난한 벌칙들을 수행했고 대부분 재치있게 넘어갔습니다. 친구 B는 카메라 앞에서 레몬즙을 짜먹어야 했고 연이어 엉덩이로 나무젓가락을 부숴야 했습니다. 이게 2002년의 풍경입니다. 긴장한 탓에 젓가락이 부서지지 않아 몇 번을 재시도하며 애를 써야 했고 이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제게는 친구 B에 대한 무한한 안쓰러움과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온몸을 던져 희생하는 B의 모습이 또한 참으로 고맙고 감동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훈사 씨의 개인 경험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과 요금 방송국에 가면 겪는 일. 그렇죠. 제가 사실은 보드카레인으로 데뷔해서 방송을 하기 전에 첫 방송이 공중파 출연이 대학교 때 대학교 몇 학년 때였나? 2학년 때인가 퀴즈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도. 저도가 아니라 그때 한참 일반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방송인들이 아닌 분들이 참가하는 코너들이 생기고 있었고 이홍련 씨가 진행하시는 퀴즈 정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타 방송국에서 훨씬 더 퀴즈 뭐였더라? 임성훈 씨가 하시던. 그게 워낙 인기를 끌어서 약간 K방송국에서 오늘날의 네이버를 만든 원윤 같은 프로그램이죠. 그런가요? 맞네요. 그래서 아무튼 학교에서 동아리 선배들이 승준이 너도 퀴즈 같은 거 잘하냐? 그래서 저 잘 못하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형들하고 같이 연극반 친구들하고 같이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나가서 쭈르륵 썼는데 아무래도 제일 나이가 많은 형은 임성훈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몇 회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 퀴즈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서 있는 형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박각다식한 형이었고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저보다 더 어린 동생. 그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난이도로 배치를 해서 올라간. 그러니까 서 있던 거죠. 그런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 1단계 난이도에서 맞춰야 할 것을 이 친구가 제목이 정답이 셔틀콕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의 공의 정식 명칭이 뭐냐. 공이 아니잖아요. 셔틀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단계 이 친구가 너무 얼어붙어가지고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2단계가 뭐였냐면 모세가 가른 바다의 이름이 뭐냐고. 그게 이제 사실은 제가 맞춰야 할 것이었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셔틀콕에서 이미 찬스를 쓴 거예요. 셔틀차에. 그래서 제일 잘하는 형이 셔틀콕을 맞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1단계에 서 있는 친구가 2단계 거를 맞춰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친구는 홍해를 맞췄습니다. 제가 3단계, 2단계 거를 맞췄어야 했는데 3단계 퀴즈를 받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저에서 틀려서 방송의 그 정적 뭐, 5, 4, 모르겠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한여름밤의 꿈팀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르르 내려왔었어요. 3단계, 4단계에 있던 형 물론 4단계에 있던 형은 이제 찬스를 써서 1단계 거를 맞춰주었지만 3단계 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원했던 자리가 아니었으면 불구하고 제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모르겠습니다라고 여기 뭐 지금 이윤사 씨가 써주시는 얼어붙은 표정 이런 거 다 제가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 시간이 진짜 그전까지는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이 이윤사 씨의 사연의 진실됨 크나큰 장점이에요.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정말 실감 쩔어요. 저도 막 방송국에 들어 앉아있는 그 짜증이 막 확 올라와요. 좋아요. 3부 장기자랑 그리고 드디어 가장 우려했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친구 B는 같이 무대 앞으로 나가 미리 연습했던 대로 생활 사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정막 근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긴 합니다마는 이 코너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저도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코너가 막 인기있다라고 할 때도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저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게 아니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걸 언어가지고 개그하려면 훨씬 더 어려워야 되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으면 차치하고서라도 분위기가 어찌 그리도 심각할 수가 있었는지 그럼요. 작가는 죽어나거든요. 그렇죠. 이대로 이어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재빨리 손으로 음악을 틀어주길 요청했고 이어 싸이의 음악에 맞추어 청담동 이게 호루라기겠죠. 그렇죠.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이우사 씨 호랑이 춤이라고 계속 하시는 것은 기억이 왜곡돼서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추셨는데 호루라기를 불고 추셨을 텐데 사실은 리믹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호루라기 대신에 어흥을 하면서 아니 어디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냥 헷갈린 게 아니라 이거요 하면서 어흥을 다시 15년간 5회 중 누가 잘못 가르쳐줬다. 둘이 참아 눈뜨고는 봐주기 어려운 아주 처참한 춤을 추었지요. 처절한 몸짓을 하며 슬그머니 확인한 뒷자리의 여성 출연자를 포함한 네 사람의 눈빛과 표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이미 충분히 왔음을 직감했고 충분히 왔다. 그건 마치 마이 무다니까 유체가 이제 그냥 여길 떠나야겠다. 이 육신을 더 이상 이어나가는 것은 의미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선택임을 직감했습니다. 친구 B에게 여기서 그만 끝내자는 간절하고 절실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마주보고 춤을 추고 있던 친구 B의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분 이운사 씨가 이런 일을 통해서 B가 아무리 초중고 되고 나와 동고동락을 한 친형제 같은 친구지만 실제로는 완전 다른 인격체 다른 개인이구나 처음 맞닥뜨린 순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타인이란 알 수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걸 함몰돼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순간 나하고 똑같지 않은 어떤 개인임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엔카운터를 하는 순간입니다. 미지와의 조우와 비슷한 거죠. 모두가 나 같지 않다는 발견이 최초의 철학적인 어떤 사회적 자아를 발견한 순간이죠. 그는 내가 아니었어. 그는 충실히 우리의 각본을 따라 다음 수신호를 보냈고 아파트는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홀로 친구를 버려둘 수도 없었지만 이젠 뒷자리 네 분을 비롯한 녹화장 스태프들의 차갑고 무섭기까지 한 시선이 눈에 들어온 저는 결국 아파트 부분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춤과 노래로 무기력하게 버텨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처참했습니다. 이어서 방송사 직원 D는 멋진 노래로 모든 이들의 박수를 이끌어냈고 보란듯이 즉흥적으로 우리가 준비했던 싸이 음악을 다시 요청해서 정단독 이 호랑이 너무 거슬리려 호랑이라고 썼어 계속 이 분 계속 호랑이 춤췄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거슬리네요. 호랑이 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 다시 한번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긴급회의 잠시 녹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여성 출연자의 파트너 선정을 앞두고 누가 봐도 여성 출연자가 미리 정해둔 대로 저를 파트너로 지목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면목이라고는 없던 저는 제가 녹화해둔 게임 영상을 직원 D나 친구 B의 것으로 방영하며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파트너고 뭐고 이제는 빨리 끝내고 달아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고 괜히 파트너로 선정돼 추가적으로 이목을 끌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대한 카메라에 덜 잡히고 싶었습니다. 게임 영상 사용과 관련된 저의 동의를 받은 제작진은 안심을 하며 여성 출연자분에게 마음 편하게 선택하고 싶은 남성을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4부 파트너 선정 드디어 제 역할이 끝났고 억겁같이 길었던 시간이 마무리된다는 생각에 숨을 좀 돌리고 최대한 머리를 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출연자분이 파트너를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아 젠장 왜 제 이름을 호명하는지 일순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성 출연자분이 참 착했던 것이지요. 본인도 게이머로서 제 게임 영상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방송될 것임이 안타까워 배려를 해준 것이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윤사씨는 이유를 전혀 모르시는군요. 유엠씨가 분석하는 이유는 아니요. 분석 어떻게 합니까? 여성 출연자분께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고 회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조작되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죠. 그러셨을 수도 있고 본인도 게이머로서 제 게임 영상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방송될 것이 안타깝다기보다는 그냥 싫어서 방송이 너무 다 짜짓기가 되는 게 싫어서 그나마 이 부분을 선택하면 편집 팀들 편집 더 하지 마라. 이런 뜻에서 아 전 정말 상관없는데 사실 더 이상 그 게임을 계속할 생각도 싹 사라져버렸고 앞으로 이 게임 이름만 들어도 칠을 떨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진행자 둘을 비롯한 전원이 여성 출연자분의 선택에 깜짝 놀랐고 파트너 선정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에 출연자는 답합니다. 순수해 보여서요. 가슴에 다시금 비주가 박혔습니다. 나 그래도 나름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대고 노는 이미지로 통하는데 부끄러웠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금 그거 생각할 때예요. 갑자기 그게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시면 여기 지금 자존심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빨리 집에 가야 된다며. 그리고 진행자의 마이크는 다음으로 저를 향했습니다. 다른 두 분을 제치고 최종 파트너로 선정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상치 못했던 여성 출연자의 선택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저는 당연히 이 뻔한 질문을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긴박한 상황에서 간신히 짜낸 저의 대답은 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써있는 대로 읽을게요. 쪼아! 였습니다. 이게 강호동 씨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네요. 네. 쪼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있었죠. 진짜 생각할 수 있는 한 최악이네요. 저는 지금 비웃는 게 아니고요. 저는 되게 공감하는 거예요. 살다가 이런 실수를 해본 기억은 있거든요. 사실 모든 것이 다 방송을 통해서 나온 것들에 대한 대연이잖아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끝까지 믿고 있잖아요. 노는 이미지로 통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그리고 스스로의 한심함에 감탄하며 절망했습니다. 당시 요파 씨가 존재했다면 아, 나 정말 좋게 되었구나. 괄호 열고 쪼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성 출연자의 파트너로 선정된 저는 심지어 여성 출연자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줘야 했습니다. 왜 하필 목걸이였을까요? 어색한 자세로 마주보며 여성 출연자의 목 뒤로 손을 돌려 목걸이를 채워야 하는데 여성 출연자의 얼굴은 코앞에 있고 다른 이들 모두의 시선에 카메라까지 집중된 가운데 손가락에서는 왜 그렇게 땀이 나던지요. 목걸이가 자꾸만 손가락에서 미끄러져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 보면서 채우려고 해도 당시 여성 출연자분의 긴 머리카락에 가려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출연자분을 거의 안타시피 하며 쩔쩔매고 있으니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고 진행자들은 짓궂은 농담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절규하듯이 그 조그마한 목걸이를 저주하며 욕하고 있었고요. 한 가지 제약이 있었겠죠. 작가나 피디께서 뒤돌아서 걸어주지 말라고 시키셨겠죠. 그렇겠죠. 네. 지금 이은사 씨가 쓰면서도 그 당황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셨나 봐요. 맞아요. 본인을 두둔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그 지겹도록 긴 녹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차마 친구 B와 C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거절을 하지 못해 죄인 같은 심정으로 이어진 회식자리에 끌려가듯 참석했고 헤어지며 건네받은 흰 봉투에 5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았습니다. 저도 딱 그때 아까 퀴즈 프로그램 너무 좌절하면서 가는데 받았는데 16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정말 방송국 출연료. 그때는 대학생이니까 16만 원도 커서. 정말 사회 문제시 돼야 됩니다. 참.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16만 원도 상품권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네. 회식은 그냥 우리 돈으로 했던 것 같은데. 들뜬 마음에 부풀어 온갖 수다를 떨며 요란하게 방송국을 향했던 때와 달리 돌아오는 길 저와 친구 B, C 사이에서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고 아 C가 있긴 있었군요. 이 친구 C 이분이 제일 저는 제게 지금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이런 걸 이제 촬영장 세트에서 내가 안 하고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친구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감정이입해서 어 쟤네들 불쌍해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막 속이 찢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해요. 또 다른 하나는 너무 뜨거운 거죠. 20년은 놀려면 내가 술값을 20년 동안 안 낼 수 있겠다. 이 정도를 털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쾌제를 부르는 그날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날인 친구. 둘 중에 하나셨을 거예요. 친구 C 이분은. 인사마저 어색하게 하며 헤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이전에 사랑해줬던 친구들에게서 방송시간을 물어보려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저는 철저히 잠수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 채널은 야속하게도 그 방송을 이후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수도 없이 재방영했으며 왜요? 네이티브 광고거든요. 저는 잊을만하면 걸려오는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들의 파트너 선정 축하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웃느라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친구들에게서 말이죠. 어느 시점부터는 그 방송이 방송사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더 마음이 쓰라렸고요. 저는 딱 한 번 큰 용기를 내어 이를 악물고 모니터링을 했고 친구 B는 자칫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 방송을 끝끝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시간 꾸었던 연예계 진출의 꿈을 깔끔하게 접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좋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여름 XSFM 모든 분들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은서 씨 감사드립니다. 이은서 씨의 사연이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까지 불행했던 기억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신성인이다. 이것을 아직도 찾아볼 수 있으려나요? 그런데 그 게임 방송사가 지금은 없어져서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카이브를 남겨는 두는데 그건 그냥 방송사 내에서만 남겨두거든요. 누군가가 또 유튜브로 해놨을 수도 있죠. 유튜브는 참 무섭습니다. 이 친구 B는 아직 안 보셨잖아요. 언젠가 안 돼요. 언젠가 이제 자녀분이 아빠 청담동 호루라기 아니야? 왜 아빠는 호랑이 춤을 춰? 내가 찾아보니까 호루라기를 불면서 추는 거던데 이러면서 왜 어흥했냐고 왜 아빠는 어흥해? 아무튼 제가 막 놀려대긴 했습니다마는 누구나 이랬을 겁니다. 사실은 이 시절에 우리들은 저 처음에 음악할 때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이은선 씨 고맙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저를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 모니터링 안 해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는 줄 아시는데 그렇죠. 또 다르죠. 제 얼굴을 못 보는 건 그냥 기본 옵션이라 치더라도 저는 제 목소리도 듣는 거 그다지 아직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쩌다 가끔 만취했는데 집에서 할 일 없을 때 있죠. 그때는 좀 들어요. 아 그때 이제 왜냐하면 나갔지 않고 너무 추해서 나갔지 않아. 방송 들을만한데? 이러면서 근데 평상시에는 못해요. 저도 아직 이게 산자에 가까워요. 자기가 뭐 하는지 보고 들어야 되는 거 이은선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